제가 제일 대한민국 이상적으로 남았던 게 고속도로였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술이죠. 저는 고속도로가 이렇게 뚫릴 수 있나. 이야, 그 딱 핏줄이, 핏줄이 쫙쫙쫙, 피가 쫙쫙 통하는 듯한 이런 감이 드는 거예요. 표현력이 좋으시다. 그리고 그 불야성, 어머나 어찌 그리 멋있을 수 있어요. 그게 도로마다 차들이 빨간불이 가는 거, 오는 거. 어머, 이렇게 하고 그냥 하염없이 내다 봤구만. 북한 사람들은 어느 어디에서도, 그림에서도, 어떤 데에서도 볼 수 없는 풍경을 우리가 눈 앞에서 보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더 신기한 거는 내가 여기서 이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야, 내가 이제 이 나라에서 이 나라 국적 가지고 이 나라 사람으로 산다. 이게 나만 한국 가면 중국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한국의 국민이 된다. 이거는, 이야, 그 자부심은 어디 더 말할 수 없었고. 맨날 중국에 짓밟혀서, 중국 사람들한테 짓밟혀서 잡혀 다니고 신고 당하고 이렇게 살다가 내 위상이 하루아침에 중국 사람들은 내려다 보듯이 이렇게 산다는 게 신분 상승. 그치. 이거 완전 계급이 달라진 거죠. 그게 너무 뿌듯하지. 이거는, 이거는 전망금을 준 데도 그보다 더 비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수하느라고 한국 여권 나오자마자 중국 가서 이렇게 자랑한 친구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우리 다 들어가면 다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주잖아요. 이게 어디서 누가 나한테 이런 거 주겠어요. 안 주죠.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대해주는 그 여서여서 순간순간들이 그 고맙다는 말로는 사실은 그게 다 표현이 안 됐어요. 야, 이게 이럴 수가 없다. 어쩌면 이렇게 품어줄까.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흑 한 삽을 또 본 사람들이 아닌데 그래도 형제라고 민족이라고 이렇게 받아주고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품어준다? 이 고마움은 그냥 말로 형을 할 수 없던 이런 감정이었어요. 맞습니다. 우리 언니께서 정말 감정도 풍부하신 것 같고 표현력이 좋으시고 이야기를 참 잘하셔서 네. 그러면 그렇게 국정원에 들어와서 생활하시면서 사실 북한에서 나왔던 이유가 정말 못 먹어서. 그렇죠. 쌀죽도 없어 못 먹었잖아요. 뭐 풀을 뜯어서 풀을 밥으로 대용으로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국정원에서는 또 잘 줍니다. 아, 말해서 뭐래요. 네. 뭐가 제일 맛있던가요? 뷔페를. 우리 지금 아니까 뷔페라 하지만. 아니, 뭐 다 제한도 없어요. 우리 북한은 다 이렇게 나눠서 자기 몫이 따로 있잖아요. 여기는 그냥 쫙 먹기 싶은 대로. 야, 처음에는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이거 다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담기를 배가 재현되어 있는데 그저 이것도 칵 담고 이것도 칵 담고. 김 있잖아요. 김은 얼마나 집어가는지 보충해도 없어지고 보충해도 없어지고 그러더라고요. 한국김이 또 정말 특이하게 굉장히 맛있어요. 그렇죠. 김맛은. 우리가 북한에서 김을 엄청 좋아했어요. 네. 북한도 김 많아요. 근데. 많았어요? 우리는 없었어요. 애들이 등산을 간다. 그 다음에 뭐 체육대회 한다. 뭐 이렇게 도시락을 싸가야 될 때 싸가지고 그것도 비싸게 사서 요렇게 해서 우리도 못 먹어보고. 애들한테 많이. 애 도시락만 딱. 애들도 못 먹어보고. 이제 점심에 가서 이제 제거. 이제 뭐 그렇게 밖에 못 썼는데. 저는 그 저기 김치가 너무 좋았어요. 여긴 또 배추 얼마나 좋아요. 맞아. 야. 북한 사람들이 누구나 놀라는 게 한국의 배추통. 이야. 북한에는요. 그냥 시래기에요 시래기. 배추통이 있단 말하니까. 김치도 정말 빼곡히 차 있잖아요. 거기다가 새빨갛잖아요. 북한에서 볼 수 있나요? 우리 백김치 해먹었어요. 그렇지. 고춧가루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북한에서의 그 부유한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거 그 집에 들어가 김치 색깔 보면 압니다. 빨가면 아 그래도 잘 사네. 그렇지. 그렇죠. 야 김치. 그 눈앞에 펼쳐진 이 음식들이. 야. 세상에. 세상에. 배가 없어 못 먹잖아요. 맞아. 예. 나는 그냥 그 매일 나가도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놓고 요렇게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저 정신없이 이렇게 많이 담고 남겼던 그게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조절해서 담았던 생각이 나고요. 어쨌든 국정원에서 뭐 조사받는다 이 관점이 아니에요. 나는 대한민국에 왔어. 국민이 될 준비를 갖추고 있어. 지금 벌써 이 맛보고 있어. 그런 이 행복감이 그냥 퍽 젖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인의 체험도 하고 하면서 그때 나는 어떤 생각나든가 하면은 우리 한국 분들이 보면 우리 처음 봤을 때 참 수더분하고 옷차림 색깔도 깨끗하고 막 울긋불긋 막 이렇지 않고 항상 이제 그 단아한 거기에다가 이게 생기기도 잘생겼잖아요. 그렇죠. 멋있다. 나도 이따 좋은 사람 저렇게 멋있는. 나도 이제 저런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그렇지. 뭐 여자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지죠. 그렇죠. 남한 남자들이.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지금은 너무 하도 보니까 그냥 오 라고 하는데. 지금도 멋있어요 저는. 그래. 북한에서 금방 왔을 때 지하철을 탈 때도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손님들 보면은 그런. 네. 멋있었어요. 그냥 내 앞에 가는 사람이 저분이 오리지날 한국 사람이다. 이런 이게 어떤 색다른 눈으로 봤던. 이게 우리는 지금 아직 이렇게 울타리 있는 신분이지만 이 사람들은 자유 한국인이니까 그게 많이 부러웠던 생각이 났어요. 맞아. 언제 우리도 나가면 나도 이제 저렇게 마음 놓고 이렇게 다니겠지. 그리고 저기 새로 어떤 게 뭐냐면 종로라는 글을 이제 봤어요. 이야 이게 교과서에서나 배합됐는데. 맞아. 종로. 서울. 서울의 종로. 이거는. 해방전의 이야기를 할 때. 응. 북한 드라마에서 종로 땅이라는 글을 잠깐 잠깐 지명을 언급을 하죠. 그래. 그래서 이게 머리 안에 서울에 종로 있던 건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로 땅에 내가 서 있다. 야 이거는 이건 이게 이게 꿈이냐 생신이야.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사람이 운명이 내 45살에 왔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이게 두 세상을 이게 저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이제 구경을 하게 되니까. 바뀌니까. 바뀌니까 이게 정말 조선시대에서 이게 현 시대로 오는. 그렇죠. 왔다 갔다. 야 내가 교과서에서나 들었던 종로 땅에 진짜 내 발 딛고 섰다고. 이게 이럴 수 있나. 어머나 나 꿈이 우치지 안 돼. 깨지 마라. 꿈이라면 깨지 마라. 그렇지. 이런 생각이 이런 불안감이 계속 있었어요. 그때. 그리고 막 바삐 다니는 사람들. 막 이렇게 붕비고 왔다 갔다. 다 제 갈 길을. 야 참 뭐 이렇게 줄을 서고 딱딱 대열에 맞춰서 가는 여기하고는 다르게 모두가 다 자기 삶을 위해서 이렇게 부지런히 다니시는구나. 맞습니다. 그 지하철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그러니까요. 그런 분위기가 보이거든요. 네. 북한에 있을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정말 강압적으로 억지로 이렇게 해야지만 되니까 그런 게 보인다고 하면은 한국에 와서 지하철을 딱 타면서 드는 생각이 삶이 역동하는 그 어떤 모습을 내가 직접 보고 또 이런 역동하는 이 속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도. 서 있다. 내 욕이 한일원이 된다. 와. 너무 좋죠. 이게 벼락. 벼락 출세라. 이런 벼락 출세가 어디겠어. 벼락 출세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내 인생의 벼락 출세죠.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랬어요. 네. 한 학원에서 추억하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추억하게 되면 그 작품 발표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내 감동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받은 이 모든 감동을 글로 써서 표현하신 분들이 있는데. 있었어요. 북한 사람들이 이게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는요. 저 원래 글쓰기 좋아해요. 어떤 내용으로 썼습니까. 저는 내 중국에서 그렇게 천대를 받았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내 주인이 되고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내 밑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돈을 벌어 가지고 중국으로 간다. 그럼 우리가 못할 게 뭔데. 우리는 여기 신분을 가지고 그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지 않나.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 사람들이 흥모하는 이 나라의 주인이 돼서. 그치.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열심히 산다면 이 나라에 정착 못할 일이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에 글을 썼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랬었어요. 참 멋진 글을 쓰셨네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글도 내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모진 고통을 다 이겨내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글질도 잘 나오는 거지. 네. 오로지 머릿속으로만 쓴다 해서 잘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그럼요. 내가 그렇게 고통받았던 글을 쓰자니. 맞아요. 정말 진심으로 쓰는 글이잖아요. 그냥, 그냥, 그냥 그 감정이 다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건데 쫙 썼었어요. 그래서 걸렸어요. 아, 상을 받았네. 걸렸어요. 어머, 코로나 걸렸어요? 네. 북한에서 쓰는 영어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운 생활 마치고 어디로, 어디로 집을 배정받았습니까? 서울에 받았어요. 이야. 함경북도 샛별군 석탄마을에서 살던 여인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로 하루아침에 신분 상승이 돼서 바뀌었습니다. 거주까지 한 거예요. 그 소감 어떻습니까? 저, 우리 북한에서 살 때는 집이 너무 못 살아서 비 오면은 하늘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이렇게 천정이 다 내려앉고 맞아. 이 바게츠, 소울에 그릇이 있는 데로 큰 거 작은 거 다 물 떨어진 데마다 놓고 빗물. 안 떨어진 데 우리가 엉클이고 앉아있던 이런 집에서 살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앉다가 여기서 떨어지면 저쪽으로 온다고. 그렇죠. 한참 있다가 여기서 또 떨어져. 또 저기로 가고. 이야. 그러다가 이게 뭐예요? 내기 번뜻한. 평양에 저도 평양에 가봤는데 평양 아파트도 이렇게 앉아왔던 것 같아요. 구조가. 평양에 우리 삼촌네도 잘 사는 중구역에 있는데 거기에도 여기처럼 뭐 거실이 있구나 이게 아니었어요. 맞아요. 북한 집은 거실이 없잖아요. 거실이 없잖아요. 그냥 방이 있고 방이 있고 뭐 방이. 이랬었는데 난 어떻게 평양을 못 하겠어요. 그 집이 그 내기 번뜻한 그 아파트. 저는 15층이에요. 또 잘 봐다녀요. 이야. 문 열어놓으면 바람이 여기서 들어오고 여기로 빠지고. 얼마나 시원한지 비행기 바람이야. 거기다가 그 집이요. 그 집이니까 이게 오가는 사람도 없어요. 문 앞만 열어도 온 하루 있어도. 이야. 정말 복 받았어요. 집에 딱 저 아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아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집을 또 큰 거 받았어요. 집형을 받았네요. 너무 집이 멋있고. 그리고 우리 들어가면 이불부터 뭐 제가 한 사리 다 주잖아요. 이야. 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저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이렇게 지금 하나원에서도 이렇게 히트 번제지게 감사했는데. 아니 이게 집에 나오니까 또 이불에 뭐 근데 입. 이야. 거기다 뭐 집에서 이불하고 이게 담복도 또 면으로 된 담복 또. 질도 좋아서 오래돼 봤어요. 저는 이불을 지금도 써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좋아요. 솜이. 면으로 돼가지고. 그래요? 다른 거 산 것보다 그게 좋아요. 전 지금도 써요. 너무 고마워요. 하나원을 몇 년도에 졸업하셨습니까? 2006년도 6월 10일에 나왔네요. 18년을 이불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하나원에서 준 이불이라 추억이죠. 뭐 사실은. 네. 북한에서는 이불을 한 번씩 빨대마다 다 뜯어서. 빨래해서. 그렇죠. 풀해서. 다려서. 이래서. 또 귀여워서. 컴해서. 이야. 조선시대 이불 그거를 그대로 북한에서 지금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북한에서 쓰던 조선시대에 쓰던 그 무거운 이불. 네. 그냥 정말 겨울 같은데 그 하나 덮으면 숨이 막힐 정도로 무겁잖아요. 그런 이불 덮고 쓰다가 항목에서 하나원에서 또 이렇게 봉사단체에서 쓰는 이불을 덮고. 어떤 소감일.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이게 그냥 이제 참 그 행복이라는 큰 주머니 안에 그저 퍽 빽해서. 그저 그저 좋구나 좋구나 이러고 그냥 이끄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 다 멋있었어요 저는. 다 멋있고 다 좋고. 아들은. 아들은 그 당시에. 아들도 같이. 저런. 좋다라고 하던가요? 우리 아들은 그냥 여기 앉아도 보고 서두 보고 어머니 어머니. 우리가 참 좋았던 게 저한테 혈부치라는 게 아들 하나잖아요. 그렇지. 저는 계속 붙잡고 다녔거든요. 행복했어요. 다른 우리 다른 북한에서 온 친구들은 혼자 돼서 외롭고. 그 좋은 집에 앉아도 그 기쁨을 함께 못 나누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런 건 없었고. 같이 오다 보니까 행복했어. 같이 걸어 안고. 우지게 우리 이제. 주민등록증 다 줬잖아요. 잘해봐요.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